먼저 그동안 대문자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치수 및 구멍 속성 표시기 관련 대문자 변경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문자를 유지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해당 창에 기인만 하시면 그 부분은 소문자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드로잉 스케일은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시트 속성에서 스케일 값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선택하여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자 정의 내용이 등록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시트 속성을 열지 않고 사용자 정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인 치수의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해당 도면에서 상세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삽입을 위해 배율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세도에서 체인 치수 기능을 활용하여 치수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도에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6포인트 정도 선택하여 치수를 넣겠습니다. 체인 치수 기능으로 삽입한 경우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전체 치수를 추가적으로 삽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내용을 제거하더라도 제거된 내용을 솔리드웍스가 알아서 인식하고 수정합니다. 또한 베이스 변환을 클릭하는 경우 기초선 치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체인 치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위치도입니다. 이 기능은 어셈블리에서만 활성화되었지만 이제는 파트에서도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설정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설정을 보조 위치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생성된 보조 위치도의 가공 치수를 삽입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 위치도는 2점 쇄선으로 작성되며 손쉽게 치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